지금 시간은 새벽 5시 정도 됐고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영상을 찍나면 지금 제가 정신 없습니다 7시 정도에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돼서 오늘 영국 가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마이프로틴 엠베스더가 된 게 거진 거의 10년이에요 한 10년인데 오늘도 가야 되는데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 중이고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침밥이죠 이건 레멘 마지막 레멘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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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제가 너구리를 못 참고 또 너구레를 시켰습니다 뭐요 내가 너구레먹으면 안 되냐 물이랑 밥 줄거야 삼촌이 와서 똥짜미 물이랑 밥 줄거야 혼자 잘 있을 수 있지? 그치? 야 아빠 돈 벌고 온다 잘 있을 수 있어? 뽕짜미 너 잘 있을 수 있어 빨리 말해 잘 있을 수 있지? 아직 라운지 오면 날만을 먹고 맥주랑 와인같은거 먹고 알달달한 기운에서 병원에서 비행기로 자는데 오늘 라면이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라면이 안 당겨서 제가 굉장히 맛있는 조합을 했습니다 꼭 라운지 오시면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간장 간장 게렌메 엔엘메 엔킹레메 자 저는 일단 영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없어요 저는 이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지금 히로스 공항인데 되게 시끄럽죠?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저희 기차 타고서 빨리 숙소 가가지고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가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을까? 응원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워스업 게잇 포워워워 세븐서시 아 죄송해요 영국이라서 또 영국 발음이 나오네요 아 제가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갑니다 예 아 제가 축구 경기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영국국에 마이프티에 있죠 오면서 다행히 또 토트넘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경기가 다하시 경기인데 저희는 한 2-3시쯤에 도착해가지고 자 자 이중 다시 자 자 저희 자리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도 진짜 많고, 스테디움이 되게 좋으네.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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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취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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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권! 와 대박! 국민권! 마취소! 자, 바랍게잇! 자,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. 둘째 날이고, 오늘은 맨체스터로 가는 날입니다. 그래서 지금 체크아웃 해야되고 자, 일단 왔는데요. 일단 여기가 대부분 맨체스터로 공장이 많아서 공장을 좀 이렇게 한 개, 한 대가 많은데 하드코어 바디버딩 짐 쌀포드 쌀? 쌀포드? 이게 해시장마다 냄새가 있어. 그 재훈이가 하는 해시장 어디지? 짐다운 짐. 짐다운 짐 가면 지옥의 냄새가 나. 그리고 엘리프트 지하로 내려가야 하거든. 약간 진짜야. 네.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약간. 감옥, 그 이제 알아? 고문하는 영화. 어? 아니고 말고. 있어. 고문하는 영화가 있어. 네. 사람을 이렇게. 납치해가지고. 부자들이 이렇게 해서. 배풍선 쏘면서. 네. 배풍선 쏘면서. 이빨 하나에 무슨 100만원. 드릴 하나에 뭐 500만원. 이런. 그런. 그 변태적인 그런 게 있거든. 그런 느낌이야. 야 이거 운동 시작하면. 이거 PT 시작하면 닫는 거 아니야 이거? 게임이 시작해. 와 진짜로. 이거네. 재밌다. 이게 왔다니까. 진짜 고문실 갔다니까. 고문실 갔다니까. 고문실 갔다니까. 아니. 나 PT. 지영이 같은 날 와가지고. 자영아 빨리 들어오세요. 온라인 시에요. 죽는 느낌으로. 다 닫는 거 아니야? 나 이거. 아유 오빠. 아유. 아유. 아 아까 못 뵙네. 전 영국 와서. 돈 기부를 얻고 가야 약간. 목표식이 생겨요. 그래가지고. 뭔가 또. 한국에서는 너무 많고. 그 그런 느낌 있잖아. 너무 많고. 자주 가고 이러니까 가고싶을 생각 없는데 영국은 마땅히 뭐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약간 특별한 곳이 있으니까 오면 막상 또 운동하고 싶어졌어 와 오랜만이다 이걸 아래로 누르는 거야 니가 누르는 거야 그래서 다 막 펴지면 안돼 펴지는 건 니가 미는 거야 다시 오빠가 이거를 아래로 눌러 여기가 잡혀야 돼 펫컴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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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에 비건이 있었어요 우리 브랜드 펫컴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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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프로테인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드라이스크림을 통해 진가가가 필요한 드라이스크림을 통해 진가가 필요한 드라이스크림을 통해 진가가 필요한 드라이스크림을 통해 오, 누구야? 오 마이갓! 옛날에 이랬다 오, 진짜요? 오, 저요? 지금 다른 사람 같던데? 저희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인맥비리엥소les 그래서 두개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네 네 뭐예요? 이 제품은요? 이래는 래위에요 래위에요 긴pend 分기면서 래위에요 래위에요 래위? 래위에요 래위에요 뭐가 이거? 기름의 재료가 있나요? 그에는 물이 소ft이라는 재료를 라면요 그 이것에 다 쥬aut을 넣은 래위에요 이 매우 다 소ft이 맨에 나오는 재료입니다 그럼, 제가 이것 먼저 바악ates? 그리고 만들기 방법은? 우선 이것은 맛즘을 먼저 하고 맛있게 만드시더라도 어떤 맛을 만드시더라도 그리고 그 사이에 내리기 맛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, 저는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,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,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 대부분의 많은 대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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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즉, 이 제품은 제 경우의 대화와 대화와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분은 오늘 얘기 다 끝났어요 아주 그냥 죽습니다 제가 근 카페인만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고 작년에 1.4g, 1.5g 먹었으니까 운동 한창 할 때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획기적이고 무조건 이건 진짜 세계 최초 드라이스쿱? 드라이스쿱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가장 첫인공인 세상! 아니? 네, 세계기에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이 여기 세 기억이 있어요 드라이스쿱 베이스 13g 13g 오케이, 13g 다 됐죠? 0.03 어느정도 넣어야 돼? 그렇게 쎄? 과학시간인데요? 지금 넣으시는 건 뭐예요? 이제 XX 맛이나 좀 이제 믹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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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게 새로 나오는 마랑 에디션의 성분을 다 갖고 있음과 더불어서 이제 맛을 한 건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미 300g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사랑이 먹는 걸로 합시다 안 태어난 거가 알바일보 그리고 너랑 너랑 먹으면 되겠네 생각해보면 둘이 해약하면 되잖아 그러네 너의 희생도 아니야 너의 실험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운동인들 헬스인들 13만명이 행복해지는 거야 13만명밖에 안 되나요? 최소로 줄였을 때 어떠냐고? 맛있어? 응 맛있냐고 아니 맛있냐고 아 맛있어? 아 맛있어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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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가야겠는데 이거는 이거 말했지 이거 말했지 사탕 네 나중에 씹히지 알깽이가 씹히는데 음 음 이렇게?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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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어 맛있어 한 건 했다 한 건 했다 한 건 했어 나트럴 스타일 나트럴 스타일 나트럴 스타일 나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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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 좋아한다는 얘기지 자연 좋아한다는 얘기지 여기 인플루엔싱 스탑 인플루엔싱 스탑 로봇 이승 아 50% 데이크 절대 웃으면 안 내고 모를 수도 있어 모를고 동영이는 머리를 많이 안 만져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거 그래 그래 또 좋아할까 그래 네 너가 안중이잖아 예 죄송합니다. 내게. 내게. 그런지, super hero, footballer type stance. 네.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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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there we go nice that's good and chicken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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